이 Y기업이 내 유튜브에서도 장날치나봐요. 유튜브 쪽에서 꺼져버렸네 이거? 오늘 꺼져버렸다 야. 유튜브 쪽에서 날짜의 데이터가 실제 값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네요. 유튜브는 굉장히 정직한데 여기 Y기업이 또 장난을 치는거죠. 누굴 매수였던지 평생 이런식으로 장난치고 왔기 때문에 다른 데 블로그 같으면 다 짝짝꿍이 나왔는데 유튜브는 상당히 아주 건강한 기업인 것 같아요. 조회수 일부가 2월 20일 데이터가 실제 값보다 낮게 보고되었다고 이렇게 연락을 줬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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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